안녕하세요 치즈달 입니다 올 여름은 멀리 가보질 못했네요 사진과 영상으로만 연꽃이 가득한 연못을 보다가 그냥 연꽃을 제 수트란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연꽃이 핀 작은 연못에서 차 한잔 케이블 매트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작업해봐요 연꽃이 핀 작은 연못에서инг선을 심령하는 중 얇아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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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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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ast ponctuary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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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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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